안녕하세요 차원이 가린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미니 쿠퍼 D5도어 하이 3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4,000km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팍팍 쓰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집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분렙도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위리입니다 보시면 생활기세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킹폼 8mm 기준 5.88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밀어보시면 뭔가 묻은 것 같네요 그래서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잉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보시면 휠 컨디션 생활기세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67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깨끗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고요 2열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하얘기세 살짝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도어 쪽 쭉 살펴보시고요 밑에 쪽에 문 꼭 살짝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미러도 볼게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괜찮네요 차량 4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14,70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이용 가능합니다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2열까지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조금 소리가 짜렀어요? 괜찮아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셔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구조석 열선 시트 있고 버튼 시동입니다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쭉 확인하시면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쭉 보시면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보시면 썬루프 2열까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유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쪽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쪽 보려는데 언더컵으로 가려 있어서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랑 아래쪽 잠깐 있는데요 설쳐보시고요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 쿠퍼 D5도어 하이 3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